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홍창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구글에 진보된 AI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컨택센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컨택센터 AI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내용은 크게 전체 배경이 되는 내용과 그리고 CCAI 솔루션에 대해서 그 계율을 설명드리고 이 CCAI 솔루션에 기반이 되는 구글 AI의 선진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활용 중인 고객 사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객센터는 모든 기업의 비대면 채널로서 주요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언택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많은 고객의 문의와 또는 더 나아가서 그런 문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문과 같은 트랜젝션 처리까지도 담당하게 되며 고객센터의 업무량은 점점 증가하고 그 중요도는 이로 말할 수 없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고객센터에 전화하신 경험이 있으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피드백은 어떠셨나요? 저희들은 고객센터에 전화한 고객들의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썩 좋은 숫자는 아니죠. 주요할 만한 고객들이 기대 수준보다 처지는 고객들의 불만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을 때 여기서 주요한 몇 가지 숫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보시는 것처럼 27%의 고객분들이 첫 번째 통화에서 문제 해결에 실패한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많은 부분에 이로 인한 결과적으로 결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반복적인 고객의 멘트를 했다든지 고객들의 대화들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중복적으로 처리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올바른 상담원에게 호전환하기까지 또는 오랫동안 대기시간이라든지 호전환에 문제가 있었더라든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객 불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고객들은 이런 언택 환경에서 더더욱 좀 더 높은 수준의 고객 경험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어떤 문의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나 또는 실제 트러블 슈팅에 대한 가이드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신속한 주문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높은 수준의 고객 경험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들과 더불어서 셀프 서비스 채널이라도 문제없을 정도의 좀 더 유연하고 개인적인 그런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요구하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고객들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고객 경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담원들을 증원하고 이 상담원들을 상담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교육이 발생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콜에 대한 모니터링과 좀 더 결국은 이 높은 수준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그 갭이 존재하게 됩니다. 고객의 높은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은 상담원의 증원밖에 없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서 저희들은 오늘 컨택센터 AI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상담원에 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달해온 구글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컨버세이셔널 AI 즉 사람과 같은 수준의 대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에게 제일 높은 수준의 대화 경험을 스무스하게 제공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좀 더 비용 효율적인 고객 센터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솔루션은 기존의 고객 센터의 콜센터 인프라와도 심리스하게 통합이 가능한 솔루션이며 다양한 빌딩 블록들을 사용해서 좀 더 고객의 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콘택트 센터 AI의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콘택트 센터 AI는 기존의 하나의 프로덕트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과 기술들로 합쳐진 하나의 고객 센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기반에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음성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음성으로 확인된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과 이것들에 대한 응답을 다시 사람의 음성처럼 전달할 수 있는 구글의 월드 클래스 컨버세이셔널 AI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주요 컴포넌트들인 챗봇과 보이스봇 같은 자동화된 24365 고객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버추얼 에이전트, 가상 상담사와 그리고 실제 상담원들의 상담 효율을 높여서 상담 업무에 대한 실시간 지원을 그리고 복잡한 문의나 실제 트러블 슈팅에 대한 가이드들을 옆에서 지원해서 상담원들이 상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에이전 어시스트 그리고 전체적으로 콜센터에서 일어났던 모든 상담 내용을 트랜스크립션, 전사하고 그 내용을 주요 엔티티들을 확인해서 고객 응대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여기에서 주요한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이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CCI의 데모 동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시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i Prisha, thanks for calling our bank. How can I help? Hi, I'd like to pay my bill. Great, can you please verify your address? 15 State Street. Oh, and how much is it? Virtual Agent provides immediate conversational support with customers directing the flow. You owe $150. Do you want to pay with the account ending in 1337? Yes, please. Done. I've sent an email confirmation. Is there anything else? Virtual Agent can take care of basic fulfillment on the spot. Yes, actually there's a $35 charge I don't recognize. From last week? It looks like it's an overdraft fee. Oh, uh, that's not fair. I didn't know. Okay, let me transfer you to a specialist to help. More complex cases are seamlessly handed off to a human agent. Hi Prisha, I'm Elliot. I see you're concerned about the overdraft fee. Yeah, I didn't know I would get charged. Okay, I can waive the fee this time, but would you like overdraft protection so it doesn't happen again? Agent Assist listens in, giving real-time step-by-step guidance. Yes, please. Okay, I've set it up. Is there anything else? No, this was great. Thanks a lot. Lastly, Insights gives you real-time visibility into key call drivers and sentiment. Demo video, how are you going to explain it? Demo video, how are you going to explain it? Let me briefly explain it. Demo에서 보신 것처럼 고객의 호는 CCI의 Virtual Agent인 Dialogflow, Google이 가지고 있는 chatbot, 음성bot 플랫폼인 Dialogflow의 Agent가 즉시 응대를 하게 됩니다. 자동화된 음성bot, chatbot을 통한 고객 문의들을 1차적으로 상담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 Virtual Agent는 자연어처리 기술에 바탕해서 고객의 인텐트를 확인하고 거기에 적합한 응답을 제공하게 됩니다. Demo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문의 사항을 처리한 후에 고객의 좀 더 컴플렉스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 Virtual Agent는 실제 상담사에게 그 호전환을 즉시 전달하게 됩니다. 상담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객과 Virtual Agent의 대화 기록을 트랜스크립션을 통해서 그 문맥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요. 고객의 문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Knowledge Base 기반의 답변과 그리고 고객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Step-by-Step 가이드들을 Agent Assist를 통해서 고객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고객 상담은 Virtual Agent의 대화라든지 또는 실제 상담사의 대화 모든 대화들은 전사되고 그 전사 기록들을 분석되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콜 드라이버 고객에 왜 전화했는지 그리고 또 고객과의 상담 중에 사용되었던 주요 엔티티들 고객의 주요 문의 사항이라든지 주요 인텐트들 그리고 상담원이 응대한 부분과 그 대화 전체에 있어서의 감정 분석들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고 상담에 QA의 컴플라이언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 도구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런 CCI의 주요 컴포넌트들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글에 자연스러운 대화 경험을 제공하는 AI 기술들이 밑받침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스피치에 관련된 STT나 TTS라든지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고객의 문맥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주요 의미들을 확인할 수 있는 NLU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센터를 혁신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인 버추얼 에이전트입니다. 앞에서 데모에서 보셨던 것처럼 버추얼 에이전트는 채팅이나 또는 음성 대화를 챗봇, 보이스봇을 통한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24365 모든 시간 내내 1차적인 고객의 응대를 지원하는 버추얼 에이전트를 말씀드립니다. 버추얼 에이전트를 통해서 고객의 단순한 문의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기존에 IBR처럼 어떤 트리 구조의 데프스를 따라가는 어떤 반복적인 고객의 메뉴 선택이 아니라 고객의 대화를 인식하고 그 의도, 인텐트를 즉시 확인해서 바로 즉각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자영화 처리 기술에 기반하는 버추얼 에이전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챗봇, 음성봇의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플랫폼인 다이알로그 플로우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이알로그 플로우는 2010년대 중반부터 구글이 자랑하고 있는 다양한 챗봇 플랫폼에 활용되는 엔드 투 엔드 플랫폼이고요. 실제 옆에서 보시는 숫자처럼 100만 이상의 사용자들, 개발자들을 기본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어 처리 기술에 대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32개국 이상의 언어와 방언들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단순한 챗봇만이 아니라 음성과 또 그 음성을 전환하는 TTS까지 동시에 내장된 기술로 지원하고 있는 완벽한 챗봇 음성봇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챗봇 플랫폼과 음성봇 플랫폼을 사용할 때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통합이고요. 인테그레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SDK와 그리고 채팅 플랫폼,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슬랙이라든지 라인과 같은 다양한 메신저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와 같은 텔레포니 플랫폼과도 거의 원클릭으로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이알로그 플로우가 자랑하는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피처들에는 몇 가지 주요 특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개발 생산성에 있습니다. 다이알로그 플로우에서는 기본적인 템플릿과 그리고 샘플 에이전트들을 제공해서 굉장히 단시간에 몇 가지의 발화 예제들만 가지고 에이전트를 챗봇 또는 음성봇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신속한 개발 환경을 자랑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봇 에이전트들을 계속 향상시키고 그리고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트윈드에 있는 스피치 기능들 STT나 TTS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자 콘솔을 통한 재학습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폴백으로 빠진 그런 발화들에 대한 리뷰와 그리고 실제로 다시 커렉션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대화 전체 세션에 대한 다양한 어넬리틱스 기능 등을 활용해서 실제 점점 더 사용하시는 봇들을 그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재학습 과정을 통해서 봇의 품질을 높이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통합성입니다. 다양한 메신저 또는 채팅 플랫폼과의 통합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CCA를 위해서 텔레포니 인프라와 어바이오와 같은 텔레포니 인프라와도 즉시적인 통합성을 통해서 기존의 콜센터 인프라에 심리스하게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다이알로그 플로우 CX 에디션입니다. 구글은 기존의 다이알로그 플로우 에디션에 추가해서 좀 더 복잡하고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한 대화 그리고 실제 어떤 트랜잭션 기반의 다양한 분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화 세션을 설계할 수 있는 다이알로그 플로우 CX 에디션을 그 올해 출시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대화를 비주얼한 다이어그램으로 설계하실 수 있는 비주얼 빌더를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대화를 여러 가지의 플로우로 만들어서 플로우 기반의 분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좀 더 고도화되고 복잡한 대화를 설계하실 수 있는 다이알로그 플로우 CX 에디션을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이전 어시스트입니다. 에이전 어시스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버추얼 에이전트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기존 상담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데모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단편적인 업무에 대한 버추얼 에이전트의 상담에서 추가적으로 호전환된 고객의 복잡한 요구사항과 좀 더 깊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원들의 업무를 실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담원들이 응대할 때 날리지 베이스 기반의 FAQ나 날리지 기반의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응답을 실시간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복잡한 문의나 해결에 대한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들을 동시에 지원해서 상담원에 대한 상담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에이전 어시스트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이전 어시스트는 결국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고객이 버츄얼 에이전트나 또는 실제 상담원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때 중단 없는 대화 경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츄얼 에이전트와의 모든 대화 기록들을 전사해서 상담원들이 이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기존의 대화 문맥을 놓치지 않도록 대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상담원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어떤 실시간 전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문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경험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상담에 대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들을 지식 기반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실시간 상담 지원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 기반의 복잡한 고객 상담 응대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응대들을 위해서 기존의 고객사 내부에 있는 FAQ나 또는 날리지 베이스 등의 지식 기반 시스템들을 다이알로그 플로우로 업로드해서 여기에 대한 기능들을 고객의 문맥에 맞게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지식 기반 상담 지원 기능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이전 어시스트 기능은 음성 대화와 챗봇, 채팅 대화 모든 양쪽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팅 상담의 경우에도 상담사가 여러 고객들과의 채팅을 재현할 수 있도록 고객의 문맥에 맞는 응답들을 바로 제공해주는 스마트 리플라이 기능이라든지 또 그 응답들을 완성할 수 있을 때 또 이 지메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장을 바로 완성하는 스마트 컴포즈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채팅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컨텍스트를 잃지 않고 상담할 수 있는 채팅에 있어서도의 상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 두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담 현황들에 대해서 통찰력을 확보하실 수 있는 인사이트 기능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각각의 모든 상담 내용들을 전사하고 그 상담 내용에 대한 자연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의미들, 어떤 의도들이 사용되었는지를 집계하고 이것들을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전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들에 대한 유의미한 엔티티들을 집계하고 정렬하고 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현재 고객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황들을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별 개별 상담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주요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담의 트렌드라든지 또는 그 응대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고객의 감정 분석이라든지 또는 이 상담의 주요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 메타 데이터나 그 주요 데이터들을 인덱싱해서 원하는 상담 데이터들을 즉각 검색하실 수 있는 서치 기능이라든지 통해서 전체 고객센터 운영의 현황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 모든 상담 데이터의 분석과 이것들에 대한 통계 그리고 시각화를 확인하실 수 있는 통계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인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고객센터의 그 품질 QA를 확인하시고 그 QA 활동을 하시는 통은 어떤 상담에 있어서 주요 상담 엔티티들 어떤 구문들이 정확히 사용되었는지 또는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는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담원의 고객 응대를 파악할 때 주요 엔티티를 추출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상담과 주요 엔티티들의 검색을 활용하실 수 있는 인텔리전트한 대시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CCAI와 그것들의 주요 컴포넌트 밑에 있는 기반 기술들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의 컨버세이셔널 AI 기술을 통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음성을 이해할 수 있는 스피치 투 텍스트, STT 기능과 또 만들어진 응답을 자연스러운 언어로 제공할 수 있는 TTS, 텍스트 투 스피치 그리고 실제 고객의 자연어 허리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문맥 기반의 또는 감정 기반의 고객과의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화 플랫폼,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바탕으로 한 컨버세이셔널 AI를 통해서 고객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밑바닥에는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글 AI 조직과 그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딥마인드 기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활용되어 온 다양한 B2C 플랫폼에서 축적된 구글의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글 스피치 투 텍스트입니다. 고객의 음성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말한 발화를 가장 정확한 대화로 떨어뜨릴 수 있는 STT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STT 기술에 있어서 12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들을 포함해서 그 처리를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디폴트로 다양한 랭귀지들이 혼용되어 있는 음성에 대해서 4개까지의 랭귀지들을 디텍스할 수 있는 오토 디텍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성의 STT 전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힌트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인더스트리나 문맥에 맞는 힌트들을 사용해서 좀 더 정확한 STT 전사 품질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어 있는 STT 기술에 대해서 짧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구글의 협업 솔루션인 구글 문서, 구글 다큐멘트 솔루션이고요. 여기에 구글의 STT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메뉴에서 음성 입력을 선택하시면 보이스타이핑 기능, 즉 음성으로 말하시는 부분을 텍스트로 전사하는 기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언어 중에서 한국어를 선택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글 CCAI 솔루션의 기능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음성으로 말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한글로 전사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문장 중에 포함된 영문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영어로 인식해서 이렇게 CCAI로 확인되어서 전사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기존에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STT 솔루션에 대해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인 엔토스 기반으로 고객에게,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STT 온프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장 최고 수준의 신경망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는 STT 서비스를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STT 온프렘은 굉장히 강력한 고성능과 또 로레이텐시를 자랑하는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쉽게도 현재는 영문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확장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언제 곧 한글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로 확대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투 스피치 TTS입니다. 앞에 STT와 마찬가지로 구글의 TTS는 가장 광범위한 언어 지원을 제일 우선 자랑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223개의 음성들 각 언어와 거기에 대한 음성 패턴들을 포함한 223개의 음성들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강조드리는 부분은 최근에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웨이브넷 모델을 통해서 가장 강화된 가장 사람에 가까운 음성 웨이브넷 모델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글의 경우에도 웨이브넷 한글 모델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활용하셨을 때 정말 휴먼 라이크한 가장 사람에 가까운 음성 조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커스텀 스피치 합성입니다. 지금 제한된 한글의 경우에는 네 가지의 웨이브넷 음성 모델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좀 더 고도화되고 복잡하거나 또는 각 고객사만의 음성 응대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것들을 위해서 구글은 커스텀 스피치 조합을 할 수 있는 커스텀 TT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제 음성 실제 상담사의 음성입니다. 이 상담사의 음성을 바탕으로 실제 보세 음성을 조립하는 커스텀 TTS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글 센터 AI 구글 센터 AI brings the best of 구글 AI to 커스텀 서비스 실제 이 사람 상담사의 음성을 정해진 시간 정도를 녹음을 한 이후에 그것들에 대한 액센트와 패턴들을 확인하고 이것들에 기반한 음성 합성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델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의 음성 패턴에 가장 근사한 보세 음성을 조립할 수 있는 커스텀 TTS 기능을 출시했고요. 현재 역시 영문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근시간에 한글까지 지원되는 로드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CCI 솔루션이 적용된 고객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더스트리와 다양한 고객사들의 현재 기존의 챗봇 음성봇인 다이알로그 플로우뿐만이 아니라 CCI 솔루션이 적용된 사례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몇 가지 유의미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마크스 앤 스펜서 같은 경우는 이 CCI 솔루션을 적용하고 실제 점포나 실제 고객센터로 들어오는 콜들의 거의 50% 정도를 버추얼 레이전트를 통해서 처리해낸 기록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수백만 콜 이상을 버추얼 레이전트를 통해서 절감했고요. 실제 에이전 어시스트와 상담 기반에 대한 도구들을 통해서 고객의 실제 상담에 대한 전체 평균 시간을 10초 이상 절감한 그런 유의미한 결과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버라이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고객센터로 들어오는 모든 고객 응대들을 저희 CCI 솔루션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고객센터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한 사례들을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글의 CCI 솔루션은 하나의 단일 프로덕트가 아니라 전체적인 솔루션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솔루션은 기존의 콜센터와 되게 심리스하게 통합할 수 있는 통합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텔레포니 파트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 콜센터의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통합 파트너들과도 부드럽게 연계할 수 있는 통합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세션에 이어서 쭉 이어질 국내에서도 어바이어나 또는 ECS 텔레콤과 같은 테크놀로지 파트너들과의 통합 기술들을 다음번 세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클라우드의 컨택센터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의 CCI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 또 그 기반이 되는 구글 AI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션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주변에 파트너분 다시 말하자면 어바이어나 ECS 텔레콤과 같은 파트너분들과 논의를 바로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주요한 고객센터 내의 유스케이스들을 저희와 함께 확인하고 이것들을 통한 POC를 통해서 솔루션이 고객센터에 어떻게 적응되는지를 검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센터의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유스케이스들을 저희와 함께 디자인하고 또 설계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작업하시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글이 제공하고 또 파트너와 함께 엔드투엔드 이런 엔지니어들의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글 클라우드의 진보적인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컨택센터 AI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가지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계신 파트너나 또는 구글 클라우드의 영업분들에게 연락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컨택센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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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